영등표구청 평유압조실입니다. 저번 달에 2월 7일날 소주를 90병을 팔았어요. 여기 사람들이 먹은 술 제가 보고 징글징글해서 진짜 너무 징글징글해서 팔았는데 90병 나왔더라구요. 1인당 팔 수 있는 병 개수가 30병 그리고 100원씩 9천원 나왔는데 9천원 갖고 소주 샀단 말이야? 오늘 거의 40일 되는 날인데 또 술을 좀 많이 먹더라고 사람들이 여기서 참고로 저는 여기 소주를 안 먹습니다. 맥주를 먹는데 저는 눈을 정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2번 2번 정도만 마시자 그래서 그루를 항상 지키고 사는데 어 소주병이 꽤 많이 찬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소주병이 몇 병 찼나 40일 동안 사람들이 먹은 거 거의 뭐 내 친구랑 손님들이 와서 먹지 개수를 한번 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술을 못 먹게 하려고 지금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.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 여기가 이 소주병이 여기 있는데 대충 봤을때 뭐 별로 안많아보니 제가 한번 그걸 이거를 가져가서 병을 세보겠습니다. 합주실에서 아 소주병을 갖다 놨습니다. 이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. 몇 병이 나올지 아 40일 동안 먹은 소주병 제가 볼 때 한 90병 나올 것 같습니다. 90병 90병 한번 세보겠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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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글징글하다 진짜 아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 엄청나네 어우 삼병은 깨졌어요 손 조심해야겠어요 삼병은 깨졌어 고량주까지 고량주 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와 진짜 와 내가 진짜 소름돋는다 소름돋는다 와 내가 진짜 소름돋습니다 지금 아 무시합니다 아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안 잡힌 화면에 와 아름답네요 아 이제 병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워 몇 병 될까요 아 잠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 세워볼게요 몇 병이나 될지 한번 세워봐야지 세봐야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titt 하나 둘 셋 넷 다ouble 연ousse 하나 둘 셋 넷 다육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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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78병 소주가 78병 그리고 백세주 하나 연태고량주 하나 그리고 또 고량주 하나 78병이 저까지 합치면 이제 81병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잠시만요 3병입니다 소주만 76병 8병 소주만 78병 그리고 또 78, 79, 80, 소주가 지금 80병이에요 여기가 맥주병 빼고 소주 80병 40일만에 80병 먹은거에요 와 소주를 40일만에 80병 먹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아 제가 두손 두발 다 들었습니다 아 당분간 아 연습실에서 어 금주를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저는 소주를 참고로 안 마시구요 어 몇시간 마시는데 어 일주일에 두번 먹는데 아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겠습니다 앞으로 금주를 선포합니다 와까어 와까어 감사합니다.